네 안문자세까지 했습니다 8절이죠? 8절 거의 지금 3분의 2 여기까지 하면 3분의 2 끝나네요 안문자세요 계전적성이라고 해서 전략적 요충지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계전적성 지난번에 설명은 드렸고요 닭개자는 그냥 탁 모양이에요. 그 옆에 보면은 고문자들 보면 다 그대로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글자로 한나라 때 한나라 때 글자를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했다 그랬죠 진나라 때 쓰던 소전체와 그 다음에 진나라 역사가 워낙 짧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왔던 과도문자다 그 다음에 대전체다 등등을 두루두루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옛날 그 고전 가운데에서 석영을 이렇게 전부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글자에 대한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이치에 근거를 해서 글자들을 쭉 정비를 냈죠. 닭이라고 하는 글자도 정비를 해나가는데 닭의 그냥 생김새입니다. 닭을 가만히 보면은 머리는 조그맣고 몸뚱아리는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지죠. 워낙 머리가 작으니까 우리가 머리 나쁘거나 저 닭대가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닭대가리 내지는 뭐 조두 세대가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면은 손톱조죠. 우리가 이제 조그만하고 닭의 이제 머리에 밑에서 보면 목이 있는데 막 깃털 있고 하니까요. 거기다가 작을요자에 실멱자 이렇게 몬 묶인거죠. 집어넣고 그 밑에 하면 큰 대자를 썼죠. 그래서 몸뚱아리가 밑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얘는 누구의 종류다? 새다라고 해서 앞에는 닭의 생김새 모양을 두고 그리고 뒤에는 세조자를 넣어서 이렇게 쓰는데요. 닭은 두 가지로 다 씁니다. 이렇게도 쓰고 본 글자는 닭개자라고 할 때 세조자로 쓰죠. 작다라고 쓰는데 근데 보통 요것 많이 씁니다. 닭집 작은 집 작은 닭들 운영하는 건 요렇게 쓰면 되고 큰 닭이라 그러면 요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글자는 기본적으로 통용되고요. 개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거기 예문들이 있습니다. 개라고 할 때 그 유명한 닭 잡는데 그죠 소 잡는 칼을 쓰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공자의 제자가 저쪽에 그 무성 땅이죠. 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 자체가 그 뭐예요 호반무자가 되죠. 무사 구셀무자에 무자를 써서요. 그 노나라의 변방 땅입니다. 아마도 여기가 제나라하고 가까운 지역이죠. 그래서 전쟁이 가끔 가다가 좀 일어나는 지역인데 그 무성 땅에 무성 땅의 성주로 공자의 제자가 갔었을 때 공자에 갔더니 그 이 제자 이름이 저기 누구였더라? 이 제자 이름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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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아 그 자 우리가 그 공부하는데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하나 기초부터 튼튼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금 이따가 생각난 말씀 드릴게요. 거기 보면 1133쪽에 보시면 자지 무성하사 그 다음에 문현가지성하시다 이렇게 되어있죠. 무성 땅에 가셨는데 뒤에 있는 갈지자는 진짜 가다라는 동사로 쓰인갑니다. 무성 땅에 가셔서 성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읍내에 뭐냐면 현가의 소리가 가득 찼죠. 그래서 현가의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현가 그러면 뭐냐면 슬이죠. 금슬입니다. 금슬을 연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으니까요. 이것만 보고도 원래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계절이 언제쯤이다 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기초 공부할 때 아마 팔음 해서요. 악기들을 공부를 했을 겁니다. 기억이 나실런지 안 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금이라고 할 때는 금슬은 뒤에 뭐냐면 누에고치 실로 만들기 때문에 여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공자가 아마 여름날 초여름일 겁니다. 이때쯤에 아마 초여름에 무성 땅에 가셨더니 그 제자 하나가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이를테면 정치를 하려면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가장 좋은 수단이 음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음악을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악기를 타게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그러니까 성내에 들어갈 때 음악소리가 가득 잡는데 선생님은 속으로 한편으로는 참 기쁘시면서 아따 참 이렇게 조그만한 땅 하나 다스리는데 어지간히 거창하게 한다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천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듯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게 부자 완이 소하며 이렇게 되어있죠. 완이라고 하는 것은 완이라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살게, 할게 여기는 벨 할자구나. 할게. 닭 모가지 삐뚤어서 치는 거죠. 그래서 닭을 잡는데 여기는 세주자로 썼죠. 그래서 언용우돌이요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문제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는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했더니 아 그래 그래 내가 아까 한 말은 농담이다 농담이다 했던 그 유명한 문장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닭 잡는 얘기는 우리 공자 제자가 또 자로가 공자하고 같이 철안주의할 때 어떤 그 도가의 무리를 만났을 때 어쨌든 대접받은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딱 잡아서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지 자로 숙하며 저녁이 늦었으니까 그러니까 공자 무리하고 이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자로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 농부를 하나 만났죠. 그랬더니 이게 도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자고 다음날 찾아가시오라고 했더니 거기 보니까 살개가 되죠. 닭을 잡아가지고 위에서 그 다음에 기장밥을 해준 겁니다. 기장밥을 해줘서 먹이고 그 다음에 현기이자언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두 자식들을 가지고서 뵙도록 했다라고 한 그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또 이 닭과 관련된 내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좋은 내용인데 그 밑에 거 읽기 전에 먼저 아까 그 읽었던 그 뒤에 보면 또 맹자이기 맹자 나오죠. 맹자에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거 빼놓고 그 아랫문정 개명이 기하여 개명이 기 그러면은 닭이 올 때 닭은 아침에 해 뜨는 기운만 있으면 바로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해가 뜰 때 개명이 기하여 일어나서 그 다음에 힘쓸 자자가 되죠. 자자위선자는 힘쓰고 힘쓰면서 선을 위하는 자는 순지도예요. 그런데 돈 버는 사람들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자자위일이자는 아주 부지런히 이익을 위하는 자는 뭐라고 해야 된다. 돈 벌기 위해서 막 아주 그냥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척지도야니 이렇게 되죠. 도척의 무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둑놈도 또 일찍부터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끝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도척의 무리이니 욕, 지, 순녀, 척지, 분인된 그러면 누가 순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도척의 무리인지 그저 순임금의 무리인지 도척의 무리인지를 분간하여 알고자 할 진된 무타해라 다른 것이 아니라 이어 선지가 아니라 다 뭐냐 이를 위하느냐 선을 위하느냐 다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더 유명한 얘기 이거는 모르는 분들이 없는데 그 두 번 세 번째 동그라미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그 밑에 있는 주소 목서편 그죠? 목서편을 보면은 거기 고지 유언할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째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을 고지 유언할 옛사람이 말을 두어 이르기를 빈계는 무신이 빈그러면은 암컷 빈자로 써 있습니다. 소우자를 써놓고 다 암컷으로 다 통용을 합니다. 그죠? 빈계는 무신이 빈계는 새벽이 없으니 빈계지 신은 빈계가 새벽을 두는 것은 유가지 상냐로다. 오직 집안의 쓸쓸함이로다라고 했는데요. 빈계의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닭이 언제 온다고요? 개명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아침 일찍이죠? 새벽이죠? 새벽입니다. 동터 오를 때. 그러니까 빈계는 암탉은 새벽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암탉은 새벽에 울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뜰 때 울지를 않죠. 그래서 그 빈계 암탉의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암탉이 새벽에 동터일 때 울면은 집안이 쓸쓸하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집안이 망하나요? 안 망하나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암탉이 언제 오나요? 암탉이 울다면. 알라코도 울면 바로 그러죠. 알라코도 울렸다 그러고. 지금이야 사람들이 가축으로 키워서 집안에서 키워서 문제가 없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닭들도 이 동물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야성 본능을 잃고 있죠. 어떤 사람이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그랬더니 우리 집 닭은요. 사람만 먹으면 알만 나면 울어요. 그래. 왜냐하면 집에서 조금 도예지에서 월급적이 생활을 하다가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가축도 좀 키우고 하면서 하는데 알낳는 재미로 먹어야 되니까. 키우는데 알나면 아유 기특하다고 그래서 먹이를 준대요. 그때 계속 그랬더니 몇 번 그랬더니 이놈의 습관이 돼가지고 알라오면 나 알랐다 하고 울어댓는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생에서 야생에서 살 때 만약에 알라코도 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여기 있다 새끼 잡아먹어라 이 소리가 똑같거든. 그래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게 그겁니다. 요즘에는 여자들이 이걸 어떻게 들었냐. 집안에서 여자가 떠들어대고 시끄러우면 집안 망한다. 그런 소리로 이제 알아듣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데 맞나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여성분들은. 무슨 소리예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부자가 돼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아니 여러분들 암탉이에요.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바로 그 어쨌든 간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주서 목서 편입니다. 이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요.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폭군주라 그랬죠. 폭군주의 부인. 누구였죠 이름이. 폭군주의. 달기. 달기. 달기였죠. 달기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달기는 원래 자기 제후국이었었는데 여기가 멸망시켰죠. 그래서 그 원안을 품고 반드시 저 나라를 임금을 천자를 내가 망하게 하겠다고 도끼를 품고 들어왔던 여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 저기 뭐야 무왕이 무왕이 줄을 칠 때 바로 그 은나라가 그 은나라가 그 달기로 인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부패해졌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표현. 군사들 앞에서 맹세하는 맹세문입니다. 그래서 목서라고 하는 것은 목야라고 하는 지역이죠. 목야의 전투에 앞서서 그 군사들 앞에서 선서서야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닭띠들 여기는 닭띠 없죠. 닭띠는 옛날 우울의 동경마다 오덕이 있다고 하는데 맨 밑에 한시 외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수대관자는 지금 닭에 보면 닭벼슬이 있죠. 그래서 수대관자는 머리에 관을 그인 것은 바로 문이고 문덕이고 그 다음에 족박이 거자는 발로 치고 그 다음에 딱 물리치는 것은 발로 막 차고 닭싸움 할 때 그저 다리 들어서 잘 싸우죠. 그래서 이제 그 발로 치고 그 다음에 물리치는 것은 바로 이제 무덕이 있는 것이고 적재 그저 저기 전 감투자 저기 앞에 있음의 제전이죠. 앞에 있는데 감히 용감하게 싸우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닭의 용맹의 덕이고 그 다음에 득식상곡은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을 그저 얻으면은 그저 먹을 것을 얻으면은 서로 간에 그저 꼭끼오 꼭꼭꼭꼭꼭꼭 해가면서 이제 아 닭 모이들 주면 꼭꼭꼭꼭꼭꼭꼭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렇게 되게 서로 간에 이제 알려주니까 야 먹을 거 있으니까 와서 먹자 같이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이고 그러니까 혼자만 먹지 않고 같이 이제 불러서 먹는다. 그래서 인이라 그랬고 수야 불실시 그 다음에 밤을 지키면서 때를 잃지 않은 것 그러니까 밤새도록 있죠. 그때 무슨 일이라면 그 다음에 그저 꼭꼭꼭꼭꼭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새벽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우는 것 그래서 때를 잃지 않는 것은 참 믿어온 신덕이 있으니 개유차오덕이라 닭에는 이 다섯 가지 덕이 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닭 뒤에 있는 분들은 알아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그 옛날에 글자 보면 논이 굉장히 구액지어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죠. 논이 여러 개 이렇게 구액져 있는데요. 이 구액진 논 우리나라에서는 이 논을 구액지게 만드는 게 언제인가요. 70년대 70년대죠. 박정희 정권 때 그제서야 거의 강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게 이겁니다. 그런데 중국당에 가보신 분들은 우리가 공자 4당 있는 쪽에 가려면 산동성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서 쫙 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들판이 펼쳐지면 무한한 들판이죠. 무한한 들판에서 전부 다가 어떻게 돼요. 논들이 이렇게 다 구액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공업마다 어떻게 돼요. 물 도랑이 다 있죠. 이게 바로 언제냐면 우리가 구주우적 백군진병이라고 했던 바로 우임금위 치수사업을 하면서부터 뭐예요. 그전에 농지정리가 다 된 겁니다. 작은 도랑 큰 도랑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개울로 흐르게 만들고 그것이 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하면 다시 이제 그 물을 댈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전이라고 할 때 전은 밭뿐만 아니라 논까지를 다 표현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밭이라는 보다도 우리가 정전법에 이렇게 해서 구액진 정전법에 기본적인 상징으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왕은 마을을 이렇게 해서 전이 가운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은 그 다음에 여러 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마을이죠. 다시 말해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이게 공전이 되겠죠. 공전이 있고 또 바깥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공전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땅들이 쭉 있는 것이 바로 리 마을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은 공전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여기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가 되고 이걸 다스리는 것이 바로 누구다? 임금이다 라고 해서 왕이라 이렇게 표현과 다스릴 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이라 왕이 다스리는 땅이다 그러면 국가 전체를 놓고 볼 때도 크게 보면 이 형태가 되죠. 그래서 왕이 또 왕은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라를 지켜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으니까 다른 바깥에서 다른 세력이 들어오면 무기를 들고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1년에 4차례씩 뭐를 하냐면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기본적으로 왕이 직접 나서서요. 평소에는 자기네들 군역 내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바로 1년에 4차례씩 군사훈련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하면 왕의 갖고 있는 왕의 도읍지에서 합니다. 도읍지에 별도의 땅이 있죠. 전이라 할 때 전을 뭐냐면 사냥하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전쟁훈련을 뭘로 하느냐 짐승사냥하는 걸로 대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할 전이라 하죠. 이렇게 해서 사냥한다 수렵한다 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이거 굳이 안 써도 그냥 이렇게 이러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기본적으로 정전법의 근거에서 나온다 그랬고요. 그 정전법의 그 내용이 맹자 등문공편에 쭉 나옵니다. 이 정전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어쨌든 책은 현재 남아있는 것은 맹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맹자시대 때 전국시대가 되죠. 이른바 성황의 성인의 도가 다 무너진다 라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다음에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서 정전법 원래 정전법으로 이렇게 세금을 거두면 9분지 1이 아니라 또 겨울에는 가을거지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오면 읍내로 들어와 삽니다. 그리고 겨울을 여기서 읍내에서 지나고 봄이 되면 다시 저 농막 들판으로 가죠.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아침밤 먹고 나가서 들판에 가서 일하고 오후에 들어오면 되는데 중국당은 어떻게 돼요?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아예 봄에서부터 가을 추수할 때까지 농막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인당 100몇 100몇씩 주고 그 다음에 또 읍내에도 뭐냐면 오묘 오묘의 땅을 주는데 거기에 집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닭도 쳐야 되고 돼지도 길러야 되고 기본적으로 고기 안 떨어지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옷을 입으려면 뽕 누에도 쳐야 되니까 이 지을 땅들을 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 채소 같은 거는 심는 그런 채전들이 두는 건데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그 맹자에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다른 걸로만 좀 표현한 건데요. 거기 보면 청냐에 청컨대에 지금 등문공한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일이 조하고 구에서 그냥 하나를 구의 구분의 일로 조세 조법 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나라에 지금 은나라 때 지금 정전법이 잘 발달된 게 바로 이 은나라죠. 그래서 은나라 때는 백성들을 돕는 법이라 그래서 이 정전법을 조법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조법으로 구분제 1로 조법으로 두고 국중에 10일을 하여 국중에서는 나라 가운데는 10분지 1을 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10분지 1입니다. 읍내자로 땅을 주니까 그래서 사 자 부하라 하여간 그저 스스로 부세하도록 하라 하면서 이제 경이하로부터 쭉 땅 나누는 방법들이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 줄 일단 보자 경이하는 반드시 필류 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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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전은 50모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부 나머지 농부는 또 별도로 제사진에 25묘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100묘이고 은나라 때는 70묘죠. 실체적으로. 조금씩 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사에 죽거나 이사할 때 무출향인이 그래서 시골을 떠남이 없다. 왜냐하면 다 같이 하는 향전이 동정이 출입에 상호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향전에서 같이 그 정전법에 정전의 땅을 같이 농사지으면서 그래서 들고 남의 상호 서로 도우며 그 다음에 수망에 그러면은 수망이라 그러면은 서로가 도둑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도둑을 미리 예방을 하는데 상조하며 상부 상조할 때 상호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대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시 형제들이 향약이라는 걸 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전엔 정전법이 있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상부 상조하도록 두었는데 지금은 그게 무너졌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지금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적어도 갖고 있는 땅만 갖고 한번 이걸 해보자. 그래서 이제 향약이라는 것을 실시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서로 간에 병이 나면은 상부 지하며 그래서 상부 상조라는 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상조 나오고 뒤에 상부라는 말 나오죠. 그래서 서로 간에 붙들어서 그 지탱을 해주면은 즉 백성이 친목하리라. 백성들이 서로 친하여서 화목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박리 정인이 사방 1리식에서 1리가 뭐냐 1리가 정의되는데 그 정의라는 것 자체가 9집에서 이렇게 두는 거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900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가 위공전이라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바깥으로 8집이 8각에 400며하여 8각 8집이 다 사전으로 100며씩을 두어서 동양공전하며 먼저 같이 공전을 먼저 그 다음에 다스리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필 년 후에 공사를 다 마친 뒤에 감치사사니 그리고 나서 감히 사전의 일들을 다스리니 이렇게 됩니다. 소위 별야인이라 그래서 이로써 야인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공인 야인 이런 개념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 공사 그래서 공사를 먼저 다 한 뒤에 사사로 하니까 바로 이게 뭐예요. 봉공 뭐였죠. 후사가 되죠. 그러니까 선공후사. 공을 먼저 하고 공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전을 나중한다라는 선공후사라고 하는 이 말들이 전부 다 정전법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상부상조 라는 말 보니까 있죠. 다 이게 정전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요즘엔 상부상조 라는 말도 참 없어졌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차기 대략냐니 이것이 그 대략이니 이것이 정전법의 대략이니 약부윤택지증 만약에 정말 무릇 윤택하게 하려면 즉 제군여자인이라 바로 이 임금과 그대에게 있다라고 해서 등문공이 보낸 그 신하한테 지금 이 정전법으로 나라를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줬죠. 이대로 했으면 참 좋을 텐데 등문공이 정전법을 실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냐면 전국시대죠. 그랬더니 저 농가의 무리들이 와르르 하고 물러옵니다. 막 물러와가지고서는 임금하고 야 우리 같이 농사지으면서 나라를 다스립시다 그러죠. 이 임금 나라를 농사지으면서 나라를 다스릴 시간이 어디 있나요. 농사짓는 사람 따로 있고 임금은 지금 등나라는 제 나라하고 뭐 이런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는데 외교관계 잘해야 되는데 결혼 다 망하게 돼가지고 다시 맹자를 찾아오죠. 우리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당신 따를 사람 있느냐 당신 따를 백성 있느냐 물어보죠. 없다 그랬더니 그럼 혼자 싸우다가 그냥 죽어라까지 표현하는 내용이 이 등문공평에 나옵니다. 내가 얘기할 때 죽어도 말 안 듣더니만 그냥 혼자라도 그렇게 해서 죽든가 뭐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했죠. 그게 지금 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전법과 관련되어서요. 그래서 참조하시라고 읽어드렸고 나머지는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개전적성이라고 할 때 적자요. 적다는 흑토자에다가요. 밑에 있는 이 글자는 불화의 변형으로 쓰인 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북다라고 하는 것은 흑토의 불이다 그러면 땅에서 불 날 일은 없죠. 어디서 불 날느냐 하면 우리가 땅도 두 가지가 있죠 주역에서. 이거 곤토라 그랬죠. 곤토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간토죠. 간토라 그랬습니다. 땅은 땅인데 자 그래서 이거는 순음으로 돼 있으니까 본토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은 음토라 하고요. 그 다음에 간토는 양이니까 같은 땅도 양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죠. 그래서 이건 양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토라 표현하고요. 그래서 저 산에 불이 나면 밑에서부터 타오르죠. 그래서 이렇게 써서 멀리서 보면 굉장히 붉게 타오르는 모습이라서 그래서 붉을 적이라고 나타낸 글자입니다. 적이라고 하는 것. 붉은색의 정색은 주색이죠. 주색이 되고 얘는 동남방색입니다. 색깔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정색이다 그러면은 북쪽은 뭐예요? 현이죠. 그 다음에 동쪽은 청이 되고 동쪽은 청이고 남쪽은 주색이고 북방은 안첨. 서방은 백이죠. 그 다음에 중앙톤은 누렇다라고 하는 누를 황입니다. 다 원래 어디서 나면 다 땅에서 나타나는 색깔이죠. 땅에서 나타나는데 이제 계절적으로 봄에는 파릇파릇 싹 타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굉장히 뜨거우니까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탈색이 되죠. 대표적으로 사람은 검은 머리나 노란 머리나 빨간 머리나 늙으면 다 어떻게 돼요? 흰색이 됩니다. 탈색이 된다라고 안 돼서 나온 내용이고 그 다음에 중앙톤은 땅에서 이제 곡식을 거두는 의미에서 가을의 누런 황금들력을 상징해서 중앙토의 색깔로 삼은 것이 바로 이 색깔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도 오행의 이치에 근거해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빨간색과 관련해서 뭐 굳이... 아, 거기 보면 어린아이라고 할 때 적자라고 표현하죠. 어린아이. 피덩이 같다. 우리 옛날에 갓난아기를 저는 피덩이 하나 남겨두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는 꼭 익히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성구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다섯 번째 줄 보면 대학 내용이 하나 나오고 아, 대학도 나오고 그 위에 참 주서에도 나오고 먼저 주서에서 나온 내용이죠. 그거 이제 인용한 것인데 거기 보면은 대학에 보면 오호라 봉이여 하면서 유서라사 질서가 있어야 신의 대명복하이에 크게 밝아서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며 유민이 오직 백성들이 기칙 무화하리라 그 경계하여 화합의 힘쓸무자입니다. 힘쓰리라. 양유칠라면 만약에 병이 뜻이 하면은 그냥 병들은 뜻이 하면은 유민이 기필 기구하여 백성들이 그 허물들을 다 버리며 그러니까 이거 병들듯이 왜 이렇게 빨리 안될까 그러면서 열심히 하라라는 소리죠. 그래서 약부 적자 하면 마치 갓난아기를 보호하듯이 하면은 유민이 기강렬이라 오직 백성들이 편안하게 다스려지리라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인용해서 대학에 이렇게 나오죠. 강고에 왈되어 있죠. 그 봉이라는 사람 누구냐면은 강이죠. 강한테 이제 강숙이한테 강숙 강숙의 이름입니다. 강숙에게 그래서 이르는 말 이렇게 되는 거죠. 강고에 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이걸 인용하면서 강고에 왈 여보적자라 하니 원래 이제 원문은 약보적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갓난아기를 돌보듯이 한다라고 하였으니 라고 해서 이제 일단 하나를 인용해놓고 심성구지면 수부중이나 불원의니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저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구한다면 비록 딱 맞지는 않지만은 그 그저 가운데 중심 그저 그 만 딱 중심하고는 그다지 멀어지지 아니하니 미유학 양자의 후예가자야라 라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여기다 표현했습니다. 양자 자식을 기르는 것을 배움을 두지 아니한 뒤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자들이 씹을 가는데 자식 낳아서 기르는 걸 연습하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기르지 아니한 뒤에도 가서 그 시집가서 아이 낳아서 잘 키우더라라고 하는 것 바로 정치는 꼭 네가 어디서 배운다기보다도 백성을 돌보라는 그 여보적자와 같은 그러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으면은 자 나라는 잘 다스려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강숙이 가서 저 제후국에 가서 잘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강숙이 다스린 땅이 아마 은나라 조가 땅을 쫙 나눠가지고 거기 하나 준대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성, 성자입니다. 성, 성인데 제가 거기 보니까 내용들이 좀 빠져 있는데 뭐 설명하면서 그 주, 내용 속에도 다 있고 하니까요.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성이라고 할 때 성은 뭐죠? 성, 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룰성자죠. 흑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뒤에다 하나 더 붙는 게 있습니다. 성, 박이 있죠. 성, 곽을 이렇게도 쓰고 그 다음에 이 곽자를 원래는 정확하게는 곽자는 이거는 이제 약자로 쓴 것이 되고 정확하게는 지 몸자 형태로 해서 밑에다 두고 두 개 다 통용됩니다. 이게 곽이에요. 그럼 성, 곽이 있고 그러면 성은 뭐냐면 내성이죠. 우리 이거 뭐라 그래요? 외곽에 가면 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외곽입니다. 그래서 외곽입니다. 외성입니다. 우리가 성이라만은 이거 다 포함을 시키는데 내성과 외곽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성을 파는 데는 흙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많은 흙은 어디서 구하나요? 성을 팔려면 앞에 이제 궁궐을 궁궐을 쫙 다 조성을 하고 궁궐을 조성하고 이 궁궐을 궁궐에 있으면 또 읍내가 있을 겁니다. 읍내도 만드는 읍성이 또 있죠. 궁궐도 있고 어쨌든 읍내 도읍지를 만들고 도읍지 바깥으로 뭐냐면 여기 침입을 하지 말라고 성을 쌓죠. 성을 쌓습니다. 그래 침입하자고 방호의 목적으로 해서 성을 이렇게 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곽 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죠.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높이뛰기 선수가 절대로 뛰어넘지 못할 정도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다리 타고도 웬만하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말도 그래서 주변에다 뭐를 하냐면 둥글게 해서 뭐예요? 호를 파죠. 참호를 팝니다. 참호의 이 높이가 넓이가 얼만큼 되느냐 하면 얼만큼 내야 되겠어요? 아주 말이 아주 달달리는 말이 절대로 뛰어넘지 못하도록 그 정도 거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몇 미터 되겠죠? 그렇게 되고 깊이는 빠져서 못 나올 정도로 돼. 왜냐하면 말 탄 사람이 말까지 말하고 사람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깊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여기 담을 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담을 쌓는데 양쪽으로는 돌멩이를 이렇게 둬야 되겠죠. 돌멩이를 하면서 이속에다 흙을 계속 팝 넣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당나라 때의 성곽 낙양성에 어마어무시한 성벽이죠. 그 맨 위에 보면 그 몇 차선 정도 돼요. 성곽 한번 빙 돌려면 워낙 힘들으니까 별도로 자전거 빌려주는 데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 이 호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참이라 라고도 표현하고요. 참 저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참이 되고 자 이제 참인데 두 가지가 있죠. 여기는 이걸 참이라고도 하고 보통 또 뭐라고 하냐면 해자라고 표현합니다. 해자는 쉽죠. 글자 해자는 주역 괴상으로는 뭔가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 해가 되니까 해가 되니까 땅이죠. 흙토자에다가 해가 되면 돼지 해가 돼가지고 해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 해가 되니까 북방수죠. 여기 흙이죠. 그래서 흙이 있고 그 위에다가 물이 흐르게 만드는 것이 해입니다. 그죠? 해인데 물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는데 어쨌든 해입니다. 해는 또 돼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흙폭 빠지게 만드는 거죠. 빠지게 만드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물이 있는 것은 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연히 못이 되니까 그죠? 성지가 되는 것이고요. 없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물이 없는 것은 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성이 있고 성 여기 성이죠 지금 성 삥 둘렀죠. 둘 다 합치면 뭐가 돼요? 성황이죠. 성황 그러면 또 뭐가 알죠? 우리 분이 성황당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성황당 그다음에 선황 선황 우리말로 변해서 나중에 이제 선황당 그러는데 성황당이라서 성황묘라는 걸 둡니다. 이렇게 해서 성곽을 짓고 그죠? 만들고 황 그죠? 해자까지 다 파고 난 뒤에 이 안에 사는 그 도읍지에 도시 내에 그죠? 읍내에 읍내가 무탄하기를 항상 비는 이런 사당을 하나 두어요. 그래서 사당을 두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 가서 이제 굿도 하고 이제 비가 안 내리거나 그러면 여기서 굿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그다음에 안유를 또 기본적으로 때가 되면 비는 성황 묘를 하나 둡니다. 이것이 이제 아마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성황당이 되고요. 혹시라도 또 부시나 이런 쪽에 관심 가실 분들은 또 뭐가 있냐면 부군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 그러면 성황에 별도로 붙어있는 여기 그저 해자 해자의 그저 해자를 그 기리는 그저 그래서 부군당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제 굿하는 것인데 어쨌든 성황당의 전설은 원래가 여기서 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조선시대는 아니니까 그 고려나 이쪽이 망하면서 고려대 같은 경우도 두었겠죠. 나라 제법 좌, 북쪽으로 해서 그 좀 크니까 그래서 아마도 고구려나 신라나 아니면 이쪽에 아마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성황당 자체도 성황묘가 되겠죠. 이것도 다 무너졌겠죠. 무너지면서 아마 사람들이 보면 우리 보면은 뭐 선황당 해가면서 돌멩이 주사다가 쌓잖아요. 그죠? 아마도 무너진 그 왕국을 생각을 하면서 아 이렇게 무너짐이 없어야 되겠다 하면서 스스로가 아마 다지는 마음으로 그런 뭐 선황당 돌 같은 게 이렇게 돌담 쌓는 게 고객길인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산성 개념이니까 산성 쪽에서 이렇게 두는 거니까 은나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산성 개념입니다. 산에다 도읍질을 이렇게 건설을 하죠. 훨씬 저기 뭐야 이 성곽사키가 쉽죠. 당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평평한 땅에다 쌓아야 되니까 양쪽 높이가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쌓아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은나라 때 같은 경우는 반경 저 석경에 보면 아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 힘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산쪽으로 갑니다. 산쪽으로 가면 여기다 두고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올리면 훨씬 편하죠. 그래서 산성 개념이 발달하는 것은 바로 이제 동의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곽성성 그러면 이제 곽까지 같이 알아두시고요. 거기 보면 주역지천택규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주역지천택규도 뭐라고 하냐면 상육효예요. 지천태 보세요. 밑에가 하늘꽤가 되고 이렇게 해서 태평하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태평 이렇게 되죠. 양이 있고 양이 땅 속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봄이 되면 모든 싹이 이렇게 트는 모양이 되죠. 이렇게 하려면 싹이 트려면서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태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상육효에 제일 꼭대기에 흙으로 쌓은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성복 우황이라 이렇게 됩니다. 해자를 파서 그 다음에 다시 성을 그 다음에 해자를 파서 성을 회복함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이 이거 조금 저기로 다시 돌려야 돼 해자가 그저 성이 해자로 돌아갑니다. 이거 바꾸세요. 해자가 그러니까 성이 성이 바꾸세요. 성이 해자로 이거 갖다 제가 보니 성이 해자로 돌아갑니다. 해자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다 이 소리예요. 고치세요. 성이 성이 해자로 돌아갑니다. 성이 해자로 복 회복 돌아가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이 무너졌다 이 소리예요. 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거기 성을 파서 해자를 파서 성을 회복함이 아니라 성이 그죠? 성이 해자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졌으니까 뭐 저항하려고 군사를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저 의부로부터 고명이 있을지니 바르게 하여도 인색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의부로부터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죠? 자기의 의부로부터 고명, 명을 그죠? 고함이 있을지니 바르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의부로부터 그러면 여기 구호에 유고의 임금이 되겠죠. 이제 비 자꾸 지천태가 되고 여기 넘어가면 천지 비해서 그 다음에 비색하게 됩니다. 이 비색한 짓만 자꾸 일삼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유고임금이 그 다음에 뭐예요? 별도의 명을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명을 내리는데 아니면 스스로가 스스로가 스스로 자기읍에서 자기읍에서 이렇게 되네요. 자기읍에서 명을 고하니 왜냐하면 여기는 높은 자리가 되고 자기읍이다 그러면 다들 뭐 갖고 있냐면 시급지가 있죠. 자기읍에서 명을 고하더라도 명을 고하는 따라서 이것저것 따르는 건 유고의 임금의 명에 따라야 되는데 자기읍에서 명을 고하니까 네가 아무리 바르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흉하지 못하고 인색하다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인색하다 실지가 없는 말들만 자꾸 내뱉으니까 결국은 인색함이 지나치면 나중에 뭘로 가느냐 하면 흉함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비색해져서 나중에 밑으로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하고 잘못해가지고요. 그거는 바로 바꿉니다. 그래서 읍으로부터 자기읍에서 자기읍에서 이것도 정확하게 보자면 자기읍에서 이렇게 바꾸세요. 자기읍에서 명을 고하니 자기읍에서 명을 고하니 바르게 하더라도 바르게 하여도 인색하니라 그저 며칠 전에 이거 택배 이렇게 정리하다가 쭉 보니까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어서요.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맹자 공손축편에 보면 제후국이니까요. 거기로부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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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넷째 줄 다섯째 줄 가면 삼리지 선과 칠리지 곽 이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내선 작죠. 내선은 작고 그 다음에 외곽은 뭐냐면 훨씬 더 이거 두 배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칠리지 곽 해서 크기를 표현하는 내용이죠. 거기다가 환희 공지 불승하라니 이렇게 되죠. 빙글빙글 둘레로 쌓아가지고 빙글빙글 두루두루 에어쌓고서 공격하더라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맹자의 그 유명한 천시 지리인화를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들이 전쟁을 이게 맹자 때는 전쟁이 굉장히 많으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어느 때가 좋은지 그 다음에 어느 지형이 좋은지 이거 따지죠. 뭐 천시야 너나 없이 다 따질 테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지리적 이 점 뭐 이거 하더라도 뭐 군사력이 내부에서 분열되면 다 소용없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인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광이 튼튼하고 아무리 때가 좋더라도 그 내부 분열되면 어떻게 돼요? 있으나 많은 존재들이 그랬더니 그래서 그중에서 인화도 뭐야 지리 불여인화 불여인화 인화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더만 지리가 최고야 지리 지리 우리 양평의 인화반정이 중국집이 망했어 옛날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주차고 많이 넣고 지나가버리니까 그 인화가 안 되는군요 그게 인화는 잘 되는데 지리 지리적이죠 그러니까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리적 이점에다가 인화까지 있으면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네요 나머지는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그거 쭉 나오죠 시 지리 불려 인화라라고 아예 하나 읽어드릴까요 삼리지 삼리지성과 칠리지 곽을 환히 공지 불승하나니 빙 둘러서 그 다음에 그걸 애워싸고서 공격하더라도 이기지 못하나니 부환히 공지 애워부로 둘러싸서 공격하며 필류 득 천시자 의연만은 그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틀림없이 천시를 얻은 자가 있건만은 연히 불승자는 그런데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시 천시 불려 지리니라 이는 천시가 지리만 같지 못하느니라 지리가 더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비불고며 성이 높지 않은 것도 아니며 그러니까 배우 높고 그 다음에 지 비불심이라며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바로 뭐냐면 혜자죠 혜자에다가 물까지 둘러넣었는데 연못이 깊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병혁이 그 다음에 병사들과 그 갑옷 병기와 또는 갑옷 이것들이 비불견이라며 단단하고 날카롭지 아니함이 없으며 그 다음에 미속 전쟁 비축미도 많죠 그래서 곡식이 곡식 속자죠 쌀과 그저 곡식이 비 부다 야로돼 많지 않은 것이 아니로돼 그죠 그런데도 위거지하나니 그런데도 버리고 가나니 시 지리불려 인환이라 지리보다는 바로 인화가 지리가 인화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시 전시와 관련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곤지갈석과 거야동정이라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앞에는 개전적성 그 다음에 안문자세 개전적성은 전략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곤지갈석과 그 다음에 거야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최고의 명승지들을 이렇게 들은 내용입니다 곤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곤명호라고 하는 것이죠 곤명호가 되고요 이 곤명호는 인공호수입니다 원래는 해발고도 저기 어디냐면 저 밑에 있을 것 온남성 곤명시에 있는 해발고도 1885미터에 있는 그 곤명지를 읽었는 건데요 거의 지금 사진을 쭉 찾다 보니까 지금은 녹지현상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12.8키로에 남북은 36.6키로 둘레 170키로 중국 서남지역에 최고의 호수가 되고 저 남쪽으로는 뭐가 있나요 동정호가 있죠 선생님 좋아하는 동정호 동정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곤명호는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는 가봤습니다 그 한무제가 그 운남성하고 왕래하기 위해서 장안 근거에다 만드는 곤명호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 다음에 그 중국이 청나라 때 결국은 니화원에도 곤명호가 있고 다 먼저 있는 저 운남성에 있는 곤명에서 다 따서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갈석이라 라고 하는 것은 자 저기 보면은 그 그림의 밑에 거 있죠 바위가 삐죽 나온 것인데요 이 갈석은 나중에 혹시 석연 공부하실 분들이 있으면 기억을 해주세요 그 우임금이 치수사업을 할 때 저 어디냐면은 그 요임금의 도읍지에서부터 쭉 물을 빼가지고 이제 갈석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갈석산이었는데 오랜 세월이 그저 흐르면서 뭐가 돼요 다 이 뭐라 그러냐 침식이 되고 하면서 지금은 저 바닷가 쪽으로 요렇게 돌이 이렇게 드러나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래 갈석산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돌이 위에가 둥글죠 둥글기 때문에 갈 그러면은 비 갈 해가지고 비석이라 라고 할 때 비는 어쨌든 간에 다 음각을 하는데 비라 라고 할 때는 뭐예요 얘가 네모난 형태가 되죠 네모난 형태가 되고 집 형태를 두고 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둥글게 만든 비석이 갈입니다 그래서 갈석이라 라고 하는 건 얘가 이제 둥글둥글 둥긋으름한 돌들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동성에 있는 그 거야 거기 보면 왼쪽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산동성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거야인의 습지공원에 가지고 어쨌든 산동성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정호는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여기다 장강에서 여기 지금 거기 있나 동정호는 중국 최고의 호수가 되고 여기에서 뭐가 많이 나오나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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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슨 조개지 진주 조개 진주 최고의 산지가 거의 70% 진주 70%가 동정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동정호인데요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파자하도록